똑똑똑똑똑 아 통화 네 여보세요 네 꿀진리요?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키키키키키 오비키 야 오비키 네 오비키요 저 여기 있는데요 아 뭐야 박세인? 오비키잖아 야 나 이거 있지 키리모찌 우와 키리모찌 오 전설의 짱구간식 키리모찌나 그래 키리모찌 너네 집에 꿀젤리 있지? 그거랑 철떡궁합이라서 가져왔지 아 그래? 엄청 맛있겠네 나는 꿀젤리 있지 물론 공짜로 줄 순 없지 키리모찌랑 꿀젤리 거래해 거래? 좋지요 우와 이게 키리모찌 짱구간식 키리모찌네 짱구의 최애간식 키리모찌 맛이 어땠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드디어 꿀젤리랑 같이 먹어보는건가? 거래를 해야먹지? 야야야야 오키님들아 그러는데 너 좀 착해지래 뭐라구? 내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화를 좀 그만 내는게 어떨지 화가 나는걸 어떻게 해 저는 이거요 이거랑 거래하실거 있나요? 오케이 저는 그럼 이거요 꿀젤리 어 냄새 꿀젤리 이건 아니에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뭐 추가?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한데 안되지 안돼 추가해주세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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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그러면 이거 키리모찌 그냥 먹을거야? 뭐라구? 그냥 먹는다고? 아니 바삭하게 구워서 꿀젤리랑 먹을건데? 그래 맞지? 그럼 우리집에서 구워줄테니까 그거 구워주는거 추가 뭐라구? 구워주는걸 추가하겠다고? 그래 구워주는거 구워주는거 그거 공짜 아니야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승인 그럼 나도 승인 승인승인 꿀젤리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꿀맛 야야야야 꿀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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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딱딱해 지우개보다 더 딱딱해 완전 신기해 야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 더? 그래도 나는 두개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나도 두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두개는 있어야겠지? 저는 이거야 꿀젤리 헉 저도 이거요 승인 승인 좋아 그럼 승인 이제 키리모찌를 구워서 먹기 주비주비 준비 시작 키리모찌 키리모찌 로드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키리모찌 키리모찌 구워줍니다 오키님들 불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 조심해야지 안돼 주변 어른들한테 부탁하기 키리모찌 키리모찌 올려줍니다 두개 쏙 들어가겠다 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겠다 이게 무슨 일이지? 키리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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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앗 야! 그만해봐 그만! 그만 할까? 와 맛있겠다! 키리모찌 국기 완성!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럼 완성된 키리모찌가 잘 늘어나는지 한번 늘려들어보겠습니다 두둥! 집게두계로 제발... 잘되라 대박 대박 쭉쭉 늘어나 엄청 맛있겠다! 엄청 맛있겠다 궁금해!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큰 떡인데 엄청 쫀쫀쫀쫀해 나도 빨리 먹어봐야지 엄청나잖아? 흠 흠 음 음 음 자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여기 위에 꿀젤리를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잖아? 여기 꿀젤리 너무 궁금해 쭉 짜가지고 꿀젤리를 쭉 짜서 올리고 올리고 음 음 음 이거 진짜 찐이다 찐 하 음 음 너무 맛있어서 춤이 나오잖아 어 심장의 춤 맛있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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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ne parch 헤이 헤이 헤 figured 나는 좀 소리 울려클리 울려클리 하하하하 꿀조합 오늘도 신나게 피리무찌라 꿀조합 꿀젤리 같이 먹기 대성공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이렇게 의지르고 하나 안치우고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떡이네? 떡국을 하나 끓여야겠다 새해에는 떡국을 vids Haha 너무âte 떡이 특이하게 생겼네 맛있겠네 오오오오오 예 비키야 밥먹자 아 뭐야 아무것도 안찾아졌잖아 어 다 됐어 수저 놔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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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썩이 있길래 만들었지 어 그거 키리모찌인데 박세인이 좀 갔나 보네 아 키리모찌 그게 뭐니 짱구가 좋아하는 떡 근데 그걸로 만든 떡국 이라고 대박인데 오오 김이랑 떡국 우와 키리모찌가 이렇게 됐어 어 오오 키리모찌 로 만든 떡국 과연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엄청 쫀득쫀득하고 엄청 맛있어 어허허 맛있다니 다행이네 어 키리모찌로 떡국 만들어 먹기 대 성공 야 이 떡 맛있다 엄마 인터넷으로 주문해야겠다 어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어 원래 박세인 거야 박세인 오면 줘야 돼 으 그래 세인이 오면 주자 하하하하 너무 맛있었잖아 뭐야 내 키리모찌로 두고 왔잖아 아 뭐야 짜증나 흠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청소 아 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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